세상에! 야야, 저기 봐! 엄청나게 큰 허스키 한 마리! 뭘 모르시는군. 허스키는 전혀 멍청하지 않아. 그리고 냉정하고 기고만장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순하고 귀엽다고. 그건 그렇지만 잘 먹으니까 몸이 건강한 거지. 그리고 봐! 저 크고 부드럽고 풍성한 꼬리! 허스키는 성격도 좋아. 충전하고 싶다. 저 허스키가 달려와 보송보송하게 안긴다면 즐거워. 이 허스키 순하다. 너 왜 꼼짝도 안 해? 누구 기다리는 거야?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줘. 멋지게 찍어야 돼. 감총 너무 좋다. 으아! 물지마! 으아! 으아! 감사합니다.